도시민의 귀농과 귀촌에 대하여 도시민과 농업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농업과 농촌에 대한 2018년 국민의식 조사를 하였다. 2018년 11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 농업인 1,259명과 도시민 1,500명 등 총 2,759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도시민에게 은퇴 후 귀농과 귀촌 생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31.3%는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51.6%는 없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별로는 50대가 은퇴 후 귀농과 귀촌 의향이 가장 많으며 30대 이하가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귀농과 귀촌 의향자 중 귀농과 귀촌의 구체적 시기에 대해 50.2%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가까운 시일 내에 귀농과 귀촌을 하고자 계획하였으며 연도별로는 점차 귀농과 귀촌 계획을 구체화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귀농과 귀촌 증가에 긍정적이며 농업인은 젊은 층의 증가에 더 긍정적이었다. 최근에 귀농과 귀촌 인구 증가에 대한 생각을 질문한 결과 도시민은 71.0%가 농업인은 42.8%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민이 농업인에 비해 귀농과 귀촌 인구 증가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귀농과 귀촌 인구 중 젊은 연령층 증가에 대한 생각을 질문한 결과 농업인의 64.1% 도시민의 76.4%가 젊은 연령층의 귀농, 귀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의 경우 전체 귀농과 귀촌 인구 증가보다 젊은 연령층의 귀농과 귀촌 증가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이 귀농과 귀촌 인구 증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농어촌 마을의 인구와 활력 유지가 55.4%로 가장 높았으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자기 주장을 너무 내세워 기존 주민과 갈등이 2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농업인들이 귀농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측면은 다음과 같다. 농어촌 마을의 인구와 활력 유지 55.4% 영농에 종사할 인력의 확보 18.1% 지역을 위해 일할 재능, 입는, 인재 확보 21.6% 땅값 상승 등 주민 재산 가치 증대 4.1% 지방세 등 지역의 세금 수입 증대 0.2% 기타 0.6% 농업인들이 귀농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측면은 다음과 같다. 자기 주장을 너무 내세워 기존 주민과 갈등 26.5% 기존 주민과 격리된 생활로 위화감 조성 21.6% 귀농, 귀촌인의 불필요한 민원 증가 21.3% 기존 주민들의 자존심과 자부심에 상처를 준 9.3% 땅값 상승으로 농사지을 농지 부족 8.5% 지역 공동체 의식의 약화 10.2% 기타 2.6% 귀농과 귀촌 확대를 위해 도시민은 정부 지원 확대를 농업인은 도시민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귀농과 귀촌을 위한 기능 및 역할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농업인은 도시민의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인식 전환이 43.7%이고 도시민은 정부의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을 30.1%로 꼽아 농업인과 도시민의 시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업인은 귀농과 귀촌인들이 농업인 또는 농촌 주민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농업과 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귀농과 귀촌인 지원을 늘리는 것에 대한 생각을 질문한 결과 도시민의 10명 중 6명인 60.6%가 찬성한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농업인은 43.7% 퇴직자의 귀농과 귀촌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여야 하겠다. 50대가 은퇴 후 귀농과 귀촌 의향을 활용하여 농촌과 농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귀농과 귀촌 의향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이 되어야 하겠다. 귀농과 귀촌 인구들이 기존의 농업인과 농촌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고 그들의 자존심과 자부심에 상처를 주지 않고 공동체에 잘 어울리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겠다. 이를 위한 귀농과 귀촌 인구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겠다. 50대가 귀농과 귀촌 인구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겠다. 귀농과 귀촌 인구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겠다. 귀농과 귀촌 Las Vegas 귀농과 귀촌 인구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